나는 제가 오늘 싼거에요 열심히 안 우리 팬분들이 어? 요즘 현아가 너무 조용해 도대체 현아가 뭐하고 지내고 있는 거지? 어? 현아가 어디 간 거 아니야?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길래 제가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켰는데요 요즘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음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봐봐 내가 입만 열면 문제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회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지난달에 잡혀있었던 스케줄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지금 던씨와 함께 가고 있는데 오늘은 김효종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왜냐면 좀 맘에 안 들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조금 맘에 안 들어요 요즘에 그냥 조금 맘에 안 들어요 뒤에서 그런 그렇던지 말던지 하고 있어요? 저는 준비하고 옷 제 매무새를 한번 슉 보고 내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잉들 열심히 아잉 나는 제가 오늘 싸울 거예요 이거 스케줄 끝나고 쟤랑 오늘 싸울 거야 오늘 스케줄 잘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아잉 사랑해 네 우리 아잉 사랑해 우리 아잉 Mash